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퀴즈를 함께 풀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를 함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주 후 96년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에베소 서편에 있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현재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지만 최후에는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승리라는 것은 최후의 승리여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지상에서 환란을 당한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지상생활에 많은 환란과 고난 이후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이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제목을 정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7대지로 나누면 서론과 본론을 빼고 나서 1대지에는 7교회가 나오고 2대지에는 7인에 대해서 나오고 3대지는 7나팔 4대지는 사단왕국에 대한 7이상 5대지는 7대접 6대지는 7대심판 7대지는 7승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1대지에서 7대지까지를 보면 공통분모가 7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숫자 14만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상세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4만4천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자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42개월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18장에는 당시 최고의 세계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많은 성도들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괴롭히는 사탄의 최후의 결박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과 22장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천상 낙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은 1장 7절에 있는데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일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아웃라인을 생각하면서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시록은 누구의 개시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요한 다니엘 이래 써놨는데 그 중에 정답은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라고 했습니다. 2번 인내는 하였으나 첫사랑을 버려 책망받은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다는 것도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인내하다고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서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받은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머나 버가모 에베소인데 정답은 3번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3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4번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두 이단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요 발람과 아간의 교훈, 발람과 니골당의 교훈, 발람과 고라의 교훈 이랬는데요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정답은 2번 발람과 니골당의 교훈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5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꼭 사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냐 1번을 보면 금, 검은옷, 혈압약 2. 금, 흰옷, 보약 3. 금, 흰옷, 안약 정답은 3장 18절에 보면 3번 금과 흰옷과 안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거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번을 보면 모세의 뿌리, 2번은 다위세의 뿌리, 3번은 사도요한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5장 5절에 보면 다위세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7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가졌던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번 성도의 헌금 2번 성도의 찬송 3번 성도의 기도 정답은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번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거머쥐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했는데 1. 평화의 날 2. 소망의 날 3. 진노의 큰 날 정답은 3번 6장 17절에 나와 있죠.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9번 대환란의 날에 천사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아 해받지 않는 자들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12만 4천 13만 4천 14만 4천 정답은 3번 7장 4절에 있는 대로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10번 흰옷은 무엇으로 씻어 흰옷이 되었나요? 했는데요. 1번은 보면 어린 양의 피 2번은 인간의 선행 3번은 황금의 능력 이랬는데 정답은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그곳들이 희다고 했습니다. 11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명왕성 2번 토성 3번 쑥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8장 11절에 보면 쑥이라고 했습니다. 12번 12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화화화 라고 외친 짐승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1번 까마귀 2번 비둘기 3번 독수리 정답은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외쳤다고 했습니다. 13번 인을 맞지 못하여 5개월 동안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을 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 무리의 임금 이름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1번 불군용 2번 악마 3번 아바돈 아볼로니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 9장 11절에 보면 아바돈 아볼로니라고 했습니다. 14번 불과 연기와 유황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에 절한 자들입니까 했는데요. 1번은 우상 2번은 사람 3번은 하나님 했는데 9장 20절에 보면 정답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15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했느냐 했을 때에 1번 큰 책 2번 작은 책 3번 중간 책 이랬는데요. 정답은 10장 10절에 보면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16번 두 증인은 1,261을 하고 난 후에 죽었으나 살아난 후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그 큰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천명, 6천명, 7천명 정답은 11장 13절에 보면은 7천명이 지진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개시록 전반부를 함께 우리가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개시라는 것은 두 가지 개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개시,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개시가 있습니다. 일반 개시는 자연의 역사나 자연, 역사, 시간, 도덕,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자연 개시이고 특별 개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현상, 그리스도의 현연을 나타내리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 특별 개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특별 개시라고 합니다. 이 개시록을 어디서 기록했냐 할 때 반모섬인데 반모섬은 어디냐 하면 애계바다에 있는 섬의 이름입니다. 사도 요한이 귀양가서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저도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일곱 영, 일곱 영이 무엇이냐? 성령의 완전한 직무와 칭호를 가르치는 말이다. 칠은 완전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말할 때에 영원한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약속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일곱 영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칠은 거룩한 수요.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완전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새벽별이라고 나오는데요. 전반부에 새벽별은 무엇이냐? 많은 별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칠 때의 새벽별. 그리스도를 가르켜서 새벽별로 나타냈습니다. 14만 4천이란 무슨 수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 집화 중에 한 집화에 만 2천명씩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걸 만 2천명 곱하기 열두 집화를 하니까 이것이 14만 4천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집화에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가르치지만 이 땅의 지구촌에 구원받은 자의 수는 개시록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론이란 무엇이냐? 무적양, 음부에서 올라온 자로 가장 난폭하고 무자비한 자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시록 전반부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 정답은 적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